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 미친 칼질 때문에 전 비서실장인 전형수 씨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조문을 가야 되는데 조문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7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3분 정도 조문을 했는데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 모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관련해서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분은 검찰의 압박수사에 매우 힘들어했고 한 번 딱 수사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검찰에 가더라도 꿀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분이야 검찰 경찰에 출입하는 것이 그렇게 상큼하진 않지만 이재명 씨처럼 이렇게 심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검찰에 가는 것이 끄떡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형수 씨처럼 늘공들은 대부분 정치인처럼 그렇게 뻔뻔하거나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쫄렸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검찰의 압박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나 없는 사실을 조작해 증거를 만들어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검찰 탓인 거죠. 그래서 연구해 볼 만큼 흥미로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어디 이재명 때문인가 어디 이재명 때문에 죽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실세였던 것. 당시 경기도청에서도 엄지 실세가 정진상이고 양지 실세가 바로 전형수시다. 이번에 돌아가신 전형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담대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법정에서도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유동규 씨가 제발 이재명 당대표님 남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때문이라고 한다는 물음에 대해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말고 본인 책임부터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하고 옳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는 한때 잘못된 일에 손을 댔지만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재명 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의 시정은 없애야 된다는 고인의 유서 내용에 동의하시는가 질문에 맞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이 뛰어나고 직업 공무원으로 상당히 업무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청 시절에 비서실장이나 행정기획조정실장 등도 쓴 거겠죠.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분들 신임했던 부하를 데리고 경기도청에 가서 초대 비서실장을 시킬 정도면 그건 대단한 거죠. 신임 정도가. 그리고 또 그만큼 업무처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리한 행정이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나중에 처벌받으니 두려워 숨기려다 자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입니다. 소심하니까 대부분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리하거나 편법을 요구하면 눈밖에 벗어날 수도 굉장히 괴롭게 됩니다. 직업 공무원들이 처지가 그렇습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빠져나가고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는 압박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순수한데 일만 하다가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직업 공무원 입장에 되셔가지고 이렇게 이재명 씨처럼 무리한 그런 행정을 요구할 때 어떻게 처신할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 라고 하게 되면 한직으로 여러분들 돌게 될 것이고 성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결제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영수 씨도 기본적으로 좌파 정권이 오래 갈 걸 생각은 했겠습니까. 직업 공무원을 몇십 년 했으니까 다 통박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문정권의 후예들이 오랫동안 이 나라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 손을 댄 거겠죠. 그러나 뭐 당신이 어떤 연류로 그런 일에 손을 댔든지 관계없이 그냥 사건이 터지게 되면 행위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판단을 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불법을 했냐 불법에 손을 댔냐 돈을 먹었냐 인허가권을 납용했냐 딱 거기에 초점이 맞추지 않습니까. 그 이상 이하는 별로 당신 사안이고 검찰이나 경찰이 따지는 것은 당신이 불법했냐 그것만 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이재명 씨의 멘탈은 정상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내가 책임질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뭡니까. 그래서 참 어디가 종착지인지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조국대하고 여러분들 꼭 대자뷰 같습니다. 조국대하고 아주 비슷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